안녕하세요. TV10 시청자 여러분, 프로듀서 피제입니다. 이번에 자이언티가 피처링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가 있는 나비아라는 곡으로 새 앨범이 나왔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앨범에서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곡이긴 한데 곡은 되게 옛날, 한 2010년? 그때 있었던 곡이긴 해요. 멜로디나 이런 가사가 없었던 곡이었고 처음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냥 자이언티랑 무조건 한 곡을 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푸시가 있는 작업실이 있어요. 스튜디오 A라고 거기서 자이언티가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놀러가서 이런저런 노래 들려주다가 제멍형식으로 만든 노래 작업할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작업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을수도 있고 그냥 진짜 필대로 작업을 하는거라서 그래서 사실 어떤건 어떻게 작업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만든거 들어보다가 이거 내가 언제 만들었지 라는 곡도 있거든요 왜 세련되고 이런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 뮤지션들이랑 좀 많이 하고 해보고 싶고요 이센스랑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회사 친구들이랑도 많이 해야겠고 리스펙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하구요 보호 повер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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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